우와! 이름 재미있게 잘 썼다. 우와! 맞아 맞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자, 일단은 저희가 예약이 돼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희는 꿀성대 5남매입니다. 5남매라면 가족이란 얘기예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죠.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죠. 오늘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저희 반주가 없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이분들 다 들어보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대로 돌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원 라이티라이 신화! 야! 오! 벤인데 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좀만 더 봐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장이 높아서 저희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이야! 아까 5남매라고 했는데 아, 가족처럼 지내는 가족처럼 의 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아, 뭐 인생살이가 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목소리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카펠라? 그렇죠. 아카펠라? 그렇죠. 아카펠라. 아, 눈치만. 기사님은 권혜효 씨 아니세요? 권혜효 씨 아니세요? 그치? 우리 주 씨도 많이 들었어요. 권혜효 씨는 권혜효 씨 쪽으로 저희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팀 이름이 그러면 있나요? 메이트리 라고 합니다. 메이트리! 인사를 좀 해주세요. 파트별로 인사를 한 번 드려볼게요. 그럼 드론 파트에. 오, 비트?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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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하늘 어르신다 보니까 네. 하늘 어르신다. 하늘 어르신다. 와. 와.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공연 무대도 아예 없죠. 없어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네. 약간 그런 모양이 나왔네요.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고 노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와. 이 분들도 음악성을 좀 보여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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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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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always came from realit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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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